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꽃을 통하여 올해도 우리는 꽃과 함께하며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보람찬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개해년 새해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도약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 가정에 더욱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미개체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창조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협회는 세계 흐름 속에서 창의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에 힘써 미래의 지향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민숙 이사장님, 이모님들, 그리고 출금해 주신 회장님들이 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2019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힘찬 한 해와 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실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18대 이민숙 이사장님이십니다. 송플라워 소기민경 위사장이십니다. 최영희 이처럼 위사장이십니다. 위라엘 유인보 위사장이십니다. 향기플라워 이경희 제휘사입니다. 진플라워 이경순 상위사입니다. 기훈의 이기훈 이사입니다. 초이플라워 최우수 이사입니다. 초원의 민경희 이사입니다. 호수들의 고경호 기사입니다. 탭시바의 최민수 기사입니다. 탭시바 회장님, 탭시바 최민수 기사님 오플라워의 한순보 강사입니다. 오플라워의 한순보 강사입니다. 한순보 강사님 미카엘라의 산미자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휴시바 회장님 빨리 올라가주세요. 네, 윤호 플라워의 김윤호 기사입니다. 끝으로 그레이스 플라워 이윤수 총리사입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2018년도 우리 한국 필라워 디자인협회 신입 회장님이십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인사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가가 보인다. 상대가 다가가 되어서 우리 다가가 되어있습니다. 오늘에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가가 마시죠. 네, 후젠가 없어서 한순보 강사님을 잘 좀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순보 강사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순보 강사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순보 강사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다잡혔지만 어려우셔서 우리 채널이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동생들에게 강사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 부족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은 아닙니다. 서로 어려운 일과 함께 삶 마주로 인사하고 여러분들 삶 마주로 가르쳐주시니까 한껏 감사봅시다. 한껏 감사봅시다. 한껏 감사봅시다. 이게 다행이에요. 고군대 감기를 수치한 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내 눈을 해보셔서 저희들 대행사 동경하시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경하시고 형도 잘 찍어내시고 형도 같이 풍성으로 가시고 다시 한 번 더 성적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시작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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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대